네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직장에 새로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를 만난다든가 또는 사수라 그러죠 또는 가까운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하여튼 누군가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좀 따뜻한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 일을 원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죠 근데 좀 일은 조금 그렇더라도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격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더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인데요 심리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물론 뭐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일을 원하세요 따뜻한 사람 일을 원하세요 두 가지 있으면 더 좋죠 유능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은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이런 걸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일로 만나든가 뭐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편이 유능한 사람이 길을 원하세요 따뜻한 사람이 길을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답이 어느 쪽에도 많이 나왔을까요 선택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유능함 보다는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서 그 동물이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인간은 누구한테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경계심을 가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공격적이지 않고 따뜻한 사람이냐 이거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한 판단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신뢰나 따뜻함을 더 먼저 선택을 했고요 능력,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더 그 다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따뜻한 사람을 만났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능력까지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반대로 능력도 없고 성격도 안 좋으면 정말 다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물어봤어요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이죠 이거는 어떤 뭐냐면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처럼 비치기를 바라는가 합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유능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는가 보여주길 바라는가 자 답이 어떤 선택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여기서는 이상하게 반대로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는 결과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고 따뜻한 사람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기를 바라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상대방한테 유능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보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굉장히 이런 심리학적인 결과들을 보면 이런 설문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는 거죠 분명히 상대편은 나의 유능함 보다는 나의 어떤 따뜻한 성격이라든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원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자꾸 유능한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들 혹시 그런 생각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저도 해보면서 많이 또 반성도 됐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일단은 신뢰가 먼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연구를 통해서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나는 유능함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나의 따뜻함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한번 꼭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인간관계를 잘 맺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또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